이 한 문장만 주입시키면 죽었던 중국어도 다 살아납니다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생시켜 드릴 문장은요 조금 진지해요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할 겁니다 나는 변명보다는 진심어린 사과가 듣고 싶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자 이거를 중국어로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실 A, 얼실 B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무실 변명, 얼실, 진심어린 사과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중국어로 바꾸면요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뭐 하고 싶은 거죠? 뭐하고 싶은 거? 틴 듣고 싶은 것, 너가 뭐뭐 한 것이 되겠죠?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무실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BNG의 변명이 아니다 얼실, A가 아니라 B니까 얼실 뒤에 있는 게 진짜 듣고 싶은 거겠죠? 뭐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도, 진정으로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하는 딱 어치엔 사과였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문장은 조금 뭔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항상 감정과 말이 일치가 돼야지 그게 완벽하게 소생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변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가 듣고 싶었어 여기까지 저는 집도 완료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주세요 세 번 따라 말해 주세요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샘기 내가 들을 prominently pills 내가 들을 소 2025 왜요? 나는清单으로 같은 거예요 내가 들을te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솔직한 방음대로 wanting 들을lasting 나는 declare 나는 라고 말해 מד dodge 나는히 단순히 살 spirit 나는 Tang grandes 말하는 wouldn't lie 나는 반박 much 나는 rawny 내가 듣고 싶 1967 감사합니다.